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저희한테 왜 그러세요? 우리 성교위원장님이 첫날 저희를 보더니 이번 컨셉은 부담입니다. 라고 하시는데 참 부담스럽습니다. 평생에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도착하자마자 좋아하는 떡도 있고 정말 예쁘게 고급스러운 호텔에서도 만나보지 못했던 당화상도 받아보고 부담스럽게 여러분들이 뒤에서 쳐다보고 계신데 중간에다가 케이블 놓고 꽃까지 놓고 난도 놓고 그래서 앞에 놓여있던 맛있는 수정과도 제대로 못 마시고 속상해가지고 쳐다보며 쳐다보며 집에 가게 하시는 이 부담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촌놈 만드는 데의 귀재이신 것 같습니다. 제가 태국 성교를 시작한 지 한 20여 년이 됐는데 그때부터 처음으로 제 평생에 처음으로 호텔이라는 데를 들어갔다 안 왔다 하기 시작했거든요. 별의별 호텔을 다 다녔는데 이번에 호텔에 들어갔더니 완전 촌놈 됐습니다. 우와 우와 하면서 놈들이 왔으면 저런 사람들이 더 왔나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곳에서 쉬고 보통은 아침에는 저는 배보다는 하여튼 잠이 고픈 사람인데 아침에 꼭 일어나서 꼭 내려가서 먹어야 되겠다 싶을 정도로 좋은 호텔 조식도 있고 막 물어보시더라고요. 같이 계셨던 성교사님들하고 담임 목사님하고 이렇게 아침에 그냥 주무신다면서요. 왜 어떻게 내려오셨어요? 말을 못했어요. 먹고 싶어서 왔다고. 부담 박박 주는 이 일을 꼭 복수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내용도 좀 비슷한 내용으로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리스토인이라 일컬음을 봤다라는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는 이야기들이기 때문에 따로 다시 읽지는 않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예수 그리스토의 부활 이후 또 그리고 성령께서 오순저날 크게 역사하시고 임자하신 이후로 크게 부응을 했습니다. 그 부응은 숫자적으로도 부응을 했고 또 영적으로도 또 마음으로도 큰 부응이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삶 자체로도 부응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교우들의 모습을 보고서 예수 그리스토께로 돌아오는 역사까지 일어날 정도로 총체적인 부응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응이 일어났을 때 꼭 재뿌리는 존재가 있습니다. 사탄이죠. 가장 심한 최고봉이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었습니다. 그 스테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일어난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는 생각지 못했던 큰 환란 또는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서 오늘 주목해보고 싶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그런 박해나 환란이 일어났을 때 생각지 않게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내가 가지고 있었던 터전을 버려야만 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쉽지 않았지 않았을까. 이제까지 내 부모님들이 같이 보냈던 이곳을 내 직장을 내 친구들이나 내 집을 또는 내가 갖고 있었던 삶의 터전들을 내려놓고 그게 원해서가 아니라 대부분 원치 않지만 어쩔 수 없이 마치 도둑놈도 아닌데 경찰에 쫓기듯이 그렇게 피해서 도망쳐나가였던 그 사람들의 심정은 어땠을까. 그런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본다면 우리의 모습도 한번 헤아려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교사만 여기 있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지금 한국에 있는 교회입니까. 우리 모두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만약에 그냥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들과 친구들과 우리가 살 수 있었던 터전 속에서 그냥 살 수만 있었다면 여기까지 밀려왔을까. 아마 우리가 여기 앉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태국이라는 나라 또는 외국에서 오신 분들도 있는데 그런 곳에 살기 때문에 오늘 전 세계로 곳곳에서 흩어져있던 흩어져외만 했던 예루살렘의 초대교회 교우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분들이 먼 곳으로 갑니다.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복음을 쫓겨나서 새로운 곳에 이방 땅에 도착했던 이 사람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써야 됐는지 설명 안 해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곳에 오셔서 얼마나 고생하셨습니까. 정차 가기까지 얼마나 괴로운 시절을 보내셨습니까. 아마 그것보다도 더 괴로운 시절을 이분들은 보내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사람들이 그곳에서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애를 썼다라고 기록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숨길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들어주신 빛의 모양이고요. 소금의 모양이었습니다. 그냥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애를 썼을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아니 모두가 다 흩어졌던 분들은 어떻게든 살아남아야 했으니까 그런데 그렇게 살아나가는 삶 자체 속에서도 그리고 그분들이 그냥 입에서 터져나왔던 말들에 인해서 또는 작심하고 전했던 복음을 인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옵니다. 첫 번째 그룹은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성경을 보니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 같습니다. 곧 이 사람들이 성경에 기본적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안식일 날이라든지 그런데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이 사람들과 만나고 그 사람들과 함께 구약 성경에 대해서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약속했던 메시아에 대해서 그리고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같이 나누면서 그 중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헌신한 역사들이 있던 것 같아요. 우리가 비슷한 입장이잖아요. 계속 비교를 해서 하고 싶은데 우리가 처음에 이쪽에 와서 만나는 사람들이 태국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속 시원하게 웃고 또 가슴을 깊은 곳을 긁어줄 수 있는 한국 사람들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분들에게 사실은 복음을 전하기가 여기 말도 안 통하는 태국 사람들에게 하는 것보다는 좀 쉬웠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이 벌어졌죠. 그런데 새로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냐면 구부로 또는 구레네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구부로는 시프로스 또는 사이프러스라고 하는 섬입니다. 지중해의 섬. 가까운 섬이죠. 그리고 구레네라는 곳은 아마 이디오피아가 아프리카 저쪽 이집트를 지나서 이디오피아 그쪽에 있는 그런 지명인 것 같아요. 거기서도 사람들이 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냐? 제 소견에는 성경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추측밖에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당장으로서는. 제 소견에는 둘 다일 수도 있고 둘 중에 하나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그룹은 아마 거기까지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었을 수도 있고요. 그게 아니라면 예루살렘에서 오순잘날에 복음을 듣고 돌아갔던 이방인. 유대인으로 그러니까 경건한 사람. 이방인이었다가 유대교로 개종했다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들. 또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전도를 받은 사람들. 여러 부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와서 이방인들. 성경은 헬라인들이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에 알렉산더가 헬라 제국을 세우면서 헬라어가 유행이 됐고 로마 제국이 그것을 다시 이어받으면서 헬라어를 계속해서 사용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 헬라어를 말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은 특별히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 외에 소위 이방인이라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말인즉슨 이 사람들이 배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이 사람들의 배경이 중요했냐면 이 사람들은 유대 땅에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유대 땅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아니고요. 유대인이었을지라도 유대 땅에서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 먼 이방인의 땅에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믿던 유대교로 개종했었다가 다시 예수님을 믿었던 간에 상관없이 이 이방인들도 사실은 유대 땅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익숙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 익숙한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에게 와가지고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유대인들은 기본적으로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을 개라고 합니다. 개. 영어로는 소위 gentle dog라고 하는데 이방인의 개.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쪽 사람들을 보고서 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택의 민족 하면서 좋은 마음을 품고 있지만 그분들은 우리를 보면서 개XX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심지어 이방 땅에 있는 곳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는 것은 아마 또 불가능했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또 다른 곳에도 가서 무슨 일을 하냐면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에게도 전했을 수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아닌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는데 이 헬라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 교회의 일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 역사가 지금 오늘 본문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 아래 교회로 모였습니다. 그래서 안디옥교회는 특별한 교회가 됐습니다. 그냥 유대인들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으로 구성된 그런 교회가 아니라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모여진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것도 어디서요? 이방 땅에서요. 좀 특별하고 이상한 교회의 모양이 된 겁니다. 이곳에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졌다는 얘기를 듣고서 예루살렘에서 회의가 일어납니다.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을 돌볼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냐 해서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런데 그 바나바를 파송하기 전에 또 예루살렘에서 조금 엄청난 일들이 거의 주먹질만 안 했을 뿐이지 거의 난타전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것도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십니까? 베드로가 어느 날 주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보고 이방인인 고넬류한테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세례를 줘버렸습니다. 그리고 밥까지 같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은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하나님도 동일한 하나님이시고 주신 율법도 동일하신 분이 주신 것인데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하지 못한 일을 했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고, 낫도록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셔서 했는데 그걸 낫도록 제가 어떻게 하나님한테 그러면 안 됩니다라고 반박할 수 없지는 않습니까? 하면서 이렇게 난타전이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결론이 내기를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부원의 은총을 주기로 작정을 하셨구나라고 해서 그걸 받아들입니다. 보세요.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를 준비하시는, 안디옥 교회를 어떻게 섬기기 위해서 준비하셨는지를 여러분들이 들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기꺼이 이방인들이 모여있는 안디옥 교회에 바나바를 파송하고자 하는 준비를 시켜주셨던 것 같습니다. 이 바나바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요. 아주 좋은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착하고 믿음도 좋고 여러 사람들에게 명망이 높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위로하는 사람이다.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주의 일꾼으로 리더로 세운 일에 있어서는 성경에서 이분 외에 이분보다 더 잘한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분에게 이 일을 맡깁니다. 그래서 이분이 드디어 안디옥 교회에 갑니다. 안디옥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람들을 양육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어요. 상당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으니까 이제 어떤 일을 하냐면 바나바가 예전에 한번 소개했는데 일이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역사의 뒤안길로 흘러들어갔던 한 청년을 기억합니다. 스테반의 죽음의 가장 중요한 위치에서 그 일을 주관했던 아주 지독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을 그 사람의 고향에 가서 숨어있는 그 친구를 고향에까지 찾아가서 설득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1년 동안 교회를 가르치고 제자 훈련을 합니다. 그랬더니 교회가 튼튼해집니다. 어마어마하게 튼튼해져서 어떤 현상까지 일어나냐면 기독교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최초로 성령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를 파송하십니다. 예루살렘 교회조차도 하지 못했던 일을 안디옥 교회가 하게 된 겁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고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성경 말씀이 복잡하게 이런저런 얘기들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그런데 한 가지 제가 주목했던 부분은 이 사람들의 삶에 만약에 예수님이 없었다면 어땠을까? 이 사람들 그냥 유대 땅에서 부모님들과 함께, 자식들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친척들과 함께 잘 살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 예수님만 없었다면 하던 사업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 잘해가지고 더 많이 성공할 수 있었을까를 꿈꿨지 않았을까? 이 사람들 어렸을 때부터 꿈꿔왔던 그 꿈을 드디어 펼칠 수 있었지 않았을까?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필이면 예수 때문에 자기가 살던 고향도 잊어버려야 했고 마치 범죄를 한 것도 아니지만 범죄인인장 도망쳐만 나와야 했고 안 가면 의도맞고 박해를 받아야 했고 감옥에 갇혀야 했고 죽임을 당해야 했고 빗박을 뱉고 또 불공정한 대접을 받아야 했고 이래저래 모든 것들을 잃어봐야만 했던 이 사람들 그래서 이방 땅에 가서 이방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멀쩡하게 온 사람들도 아니고 정말 그렇게 핍박받아서 왔다는 소문을 들었을 텐데 그 사람들도 이상한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 그 눈길들을 참아내고 거기서 어떻게든 정착을 해내야 했던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은 과연 내가 예수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재수 없이 하필이면 이걸 믿어가지고서 내가 다 내 삶을 다 송두리째 잃어버리고 여기까지 밀려 밀려 왔구나라고 허탄했을까요? 아니면 나는 예수 덕분에 알고 보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예수 덕분에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게 됐구나라고 생각했을까요? 저는 둘 다였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살다 보니까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어떤 때는 이거 성경적이지 않은 말인데 사람들이 하는 말로 귀신이 들어갔다가 나갔다 하는 것 같습니다 어느 날은 괜히 침체돼가지고서 인생이 무엇인가 이렇게 말하면서 자기가 무슨 굉장히 철학가나 시인처럼 그렇게 심어온 그대는 아는가 이렇게 하고 앉아있고요 어떤 때는 와 내가 예수 그리스 때문에 행복하다 막 하면서 막 이렇게 충만한 척하고요 그런데 아마 이분들도 비슷한 경우가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한 분 딱 한 분만큼은 저처럼 흔들리지 않더라고요 정신이 정신줄을 놨다가 정신이 똑바로 들었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항상 온전하고 건전하고 건강한 정신을 가지고 저의 삶을 바라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요청하지도 않았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필요하다고 느끼지도 않았는데도 너는 내가 필요해 하면서 모양 무턱대고 우리 인생에 찾아 들어오셨습니다 그래서 환영할 틈도 없었고 준비할 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올 적에는 환대의 날 이렇게 막 환대하라 내 백성을 갑자기 제가 막 굉장히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환대를 받았는데 예수님이 저희의 인생에 들어왔을 때는 그런 준비를 할 틈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왜 왔나 싶기도 하고 이분하고 내가 뭐를 해야 되나 참 부담스럽다 이때는 좀 빠져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좀 이것 좀 하고 그리고 가서 좀 놀아드릴게요 하고 싶은 때도 많고 그랬던 그분인데 그런데 이분이 저의 삶을 저보다 더 잘 아셨습니다 그리고 그냥 저를 잘 아셨을 뿐만 아니라 저의 값어치를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쳐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쳐주셨습니까?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태국으로 몰아오셨습니다 중국 갈 줄 알았는데요 그런데 그냥 태국으로 왔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요 성교사님은 어떻게 태국에 헌신하셨습니까? 어쩌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성교사님은 왜 북동부도 있고 북부도 있고 중부도 있는데 남부로 가셨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느 날 갑자기 저도 북동부로 가려고 했는데 제가 가려고 했던 곳은 분명히 야소턴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 사랑하고 그분들도 저를 정말 지금까지도 애틋하게 여기십니다 저쪽에 있는 그쪽의 교우들도 그런데 그쪽으로만 갈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남부로 가래요 그리고 무슨 번개불에 콩고 먹듯이 그 말이 떨어지고 나서 1주일인가 2주일 후에 저희 부부가 남부로 내려갔어요 남부로 저희를 보내시면서 저희 성교부 대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알지만 일부로 죽으려고 하지마 라고 하십니다 그분도 남부를 몰랐습니다 저도 남부를 몰랐고요 심지어 저희 언어학교에서 저를 가르치시던 언어학교 선생님이 아직 성장나요 판필라이 선생님인데 이분이 제가 갔던 나컨스의 테마라아세에서 오셨습니다 이분이 저를 붙들고서 저를 볼 때마다 그게 저를 볼 때마다가 뭐냐면 매일 본 거예요 제가 그분 반이었으니까 붙들고서 말리십니다 가지 말라고 거길 왜 가냐고 위험하다고 심지어 거기 출신인 선생님마저 믿지 않으신 분이셨지만 저를 말리셨어요 왜 거기 갔냐고요?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냥 그렇게 그렇게 휩쓸려서 밀려서 갔던 것 같습니다 거기 갔더니 보금전한다고 제 목을 따겠다는 사람만 줄을 쭉 뜨더라고요 제가 가르쳤던 아이들이 우리는 뭔데 네가 뭐 때문에 여기 와가지고서 이걸 하냐 가라 하면서 막 이제 때로 물려와가지고 막 하고요 그리고 돌도 던집니다 직접 의도마치지 못했지만 제가 막 보금을 전하고 있던 그 옆에 벽에 탁 부딪혔는데 지금도 여기에 상처가 있는 것 같아요 그 소리가 아직도 기억이 됩니다 왜 나는 거길 갔을까 계획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왜 태국에 오셨고 성교사님들은 왜 거기 가셨습니까? 저보다 더 계획성 있게 주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을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왔는지 어느 날 어떤 장로님이 오셨습니다 한국에서 오셔가지고 성교사님 제가 보니까 성교사님은 교육 쪽에 굉장히 잘하실 것 같아요 제가 물신력면으로 몇 억이 됐던 밀어드리겠으니까 학교를 한번 시작합시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말씀드렸어요 장로님 저는 교회 개척가입니다 교육가 아닙니다 그분하고 그날이 마지막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연락을 못해요 그리고 한 3, 4년이 지난 다음에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 오셨습니다 목사님 우리 기독교 학교 한번 합시다 우리 교회에서 밀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저는 전도사입니다 여기 전도에서 이 사람들에게 교회를 세우려 왔습니다 교육가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그 교회는 저희를 후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것이 지나고서 몇 년 후예요 10년 정도쯤 된 것 같아요 10년 정도 전에 갑자기 저희를 후원하던 교회가 일곱 군데가 무시 약속이 일어난 듯이 한 그 달에 다 끊어졌습니다 아마 한국에 굉장히 어려운 시대였고 아마 그 시대쯤에 가지고서 여기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 굉장히 떳떳한 아빠였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을 학교에서 자퇴를 시켰어요 더 이상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당장 먹고 사는 것 자체도 힘든 상황인데 아이들 학비를 낼 수가 없었어요 학비요? 많이 깎아주셨습니다 그 학교에서 엄청나게 깎아줘서 아주 비참할 정도로 많이 깎아줬는데 가서 또 말했어요 조금만 더 깎아달라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그래서 그 다음날 자퇴를 하고 나왔는데 아이들 손을 잡고 학교에서 나오는데 자식을 가진 부모님들이라면 저의 마음을 이해하실 것 같아요 그냥 자식 앞에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요 미안하고 정말 미안하고 또 미안했습니다 애들이 뭐라고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뭐라고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그날 아이들의 손을 잡고 나온 그날 저는 이메일을 하나 받았습니다 제가 소개했던 이런 홈스쿨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성교사님 하면서 홈스쿨링 하시고 계시던 성교사님께 제가 알려드렸던 프로그램입니다 한국에 가서 받으려면 훈련비만 그때 90만 원이고 학교를 열려면 400만 원을 내야 됐고 또 저희 비행기 값이 왔다리 갔다리 하고 하면 그 돈이면 저희 아이들을 학교를 보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포기했고 그랬던 건데 이분이 갑자기 그런 거예요 성교사님 방콕에 이 훈련이 개설됐습니다 최초로 방콕에 그날 개설된 겁니다 그래서 그것도 일주일 동안 봤는데 2천 마셔 여보 우리 같이 갑시다 꽁자야 그래서 그 성교사님 부부랑 저희들이랑 같이 가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다 보니까 두 달 반 만에 학교 계약까지 다 마치고 저희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도대체 우리한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좀 심한 말이라 나중에 집사님이나 아니면 단임 목사님께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비유를 들었는지 들으시면 차라리 날 것 같아요 제 입으로 참아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냥 어떤 XX가 날 밀었니? 라고 했습니다 몇 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학교를 세팅하는 데 들어간 비용들을 재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한 2년은 학교를 다녔을 수 있는 비용들이더라고요 왜? 저는 그렇게 물었어요 왜? 왜 그러셨습니까?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십니까? 나는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해야겠는데 당신은 왜 나를 꼭 굳이 이 교육사역에 밀어넣으신 겁니까? 왜 그렇습니까?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내 자식을 드디어 볼모로 삼아서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 이왕 주셨으면 일찍 주셨으면 우리 아이들한테 떳떳한 아빠도 되고 우리 아이들한테 이런 상처라도 상처라도 주지 않고 멀쩡한 학교 잘 다니게 할 수 있었는데 그 돈 가지고 왜 그냥 주시지 왜 이런 짓을 하셨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뜻을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여러분들한테 정말 죄송하지만 제가 주님하고 최소한 10박 11일 만큼은 제가 전세를 좀 낼까 합니다 그 다음에 만나세요 주님은 물어볼 말이 많습니다 그리고 따져야 될 말씀도 많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다 보니까 희한한 일이 있습니다 웬만하면 제가 교회를 개척한답시고 막 태국에서 교회를 개척하고 한국에 가서도 태국인 교회를 개척하고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름 이제 교회 개척하는 걸 알았는데 몇 년 전에 제가 페이스북에다가 너무 답답해서 그냥 한마디 올린 게 있어요 뭐냐면 20년 넘은 성교사나 지금 막 들어온 성교사나 그냥 태국 성교 이렇게 보고할 적에 한숨 짓기는 매한가 지네 할 말이 없다 그 사람들한테 해 줄 말도 없고 뭐 이런 인생의 쓰디쓴 맛을 좀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이 되니까 제가 경험했던 이야기들이 지금 막 들어와서 성교지에서 교회를 개척하시는 성교사님들에게도 또 교회를 개척하시다가 막 이 다음 단계로 어떻게 해야지 이거를 넘어올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시고 계신 성교사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제에 교회 개척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태국인들 교회 개척하시는 분들 또 성교사님들 중에 교회 개척하시는 분들하고 온라인으로 8주 동안 한 코스로 해서 하고 있는데 성교사님들이 행복해 하세요 태국 분들이 행복하세요 아 나도 이제는 교회를 개척할 수 있겠어요 성교사님 하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뭘까요? 왜 이렇게 돌리고 돌리셨을까요? 왜 이렇게 저한테 함부로 하셨을까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사실은 저를 돌리고 저를 고생시키고 저한테만 다른 사람들은 좀 잘 대해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저한테만 그렇게 막 그냥 대충 살아라 이렇게 하신 게 아니라 저의 삶을 준비시켜 주신 것 같아요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을 위해서 저를 동역자로 같이 이 수준에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저를 만들어 와 주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에서 박해를 받으셨던 분들 비록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예수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지만 예수 때문에 드디어 세계 선교회에 참여하게 된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디옥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다 압니다 다른 교회는 몰라도 이 안디옥 교회만큼은 다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을 놓고서 아니 거기에서 나올 적이 얼마나 쓰디쓰고 아팠습니까? 얼마나 불안하셨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계획이나 우리가 생각했던 아니면 불안했던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 속에 있었다면 그럼 어떨까요? 우리는 예수 때문에 예수만 안 믿었어도 한국에서 잘 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예수 덕분에 지금 우리는 이 삶을 살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 때문에 지금 손해를 또 보셔야 될 수도 있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 덕분에 어느 날 내가 이 정도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었네라고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삶은 그래서 같이 있습니다 우리 삶은 그래서 살만합니다 지금 우리가 감내해야 되는 이 아픔들 우리가 지금 겪어야 되는 이 불공정함이 예수만 아니었어도 예수만 아니었어도 됐을 텐데 라고 하는 이것들이 나중에는 아하 그게 예수 덕분에 내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날이 꼭 올 겁니다 조금만 더 힘내보시죠 그래 놓고 저는 그럴 거예요 왜? 왜요? 왜 그러셔요 대체? 저한테 왜 그러시는데요? 라고 또 그럴 거예요 그래도 우리는 비빌 건더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 예수님 없는 분들이 누구한테 비빕니까? 누구한테 대듭니까? 아니 엄마 아빠라도 있어야지 막 뭐라고 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예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양반은 우리보다 좀 똑똑하신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좀 더 깊이 생각하시고요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좀 더 잘 계획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좋은 것은 말실수에도 그냥 좀 봐주세요 자존심 상하다고 막 윽 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좀 봐줬다가 나중에 아주 교묘하게 가슴을 후벼 파가지고서 죄송합니다 라고 하게 만들으시더라고요 꽤 괜찮으신 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 모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래저래 시간이 다 돼서 얼른 넘어가겠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항상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보 당신은 말만 짧게 하면 꽤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3호 말을 들어야 되는데 듣긴 들었는데 이게 이상하게 지켜지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시간 관계상 조금만 다 알아들으셨으니까 다 이해하고 공감하시는 내용이잖아요 사실 이게 제 얘기만 아니잖아요 우리 전부 다 이곳에 이방 땅에서 이방인으로서 살지만 이방인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를 믿는 예수 그리스를 따르는 그리스인으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태국 한인교회 참 멋지십니다 태국인 교회도 하시고 제 말로 지들도 힘들 텐데 저희까지 챙겨주시고 이야 진짜 주님이 이러려고 여러분들을 이곳에 보내신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이번에 환대를 받으면서 그랬습니다 왜 나한테 이렇게 하시냐고 부담스럽고 힘들다 그런데 문득 든 생각이 있었어요 단임 목사님께서 환대에 대해서 막 설명하시는데 마치 제 마음에 뒤통수를 만든 건 아니고요 제 마음에 불끈하고 올라오는 생각이 있었어요 아 나도 환대를 좀 해야겠다 그래 맞아 그리고 그 생각에 저변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들었던 말이 있어요 사랑받은 사람이 사랑할 줄 안다고 제가 보니까 저는 어떻게 환대해야 될지 몰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번에 환대를 받고 보니까 아 나도 이렇게 하면 환대를 해야겠구나 다음 주에 저희 성교부의 성교사님이 오세요 시골구석에서 빗물 받아 먹고 계신데 아주 힘드신 분이세요 집사람하고 교회 주변에 좀 저렴한 호텔을 많아 예약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했는데 가서 내려가서 제일 좋은 호텔로 예약하려 합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맛있는 걸로 과일들도 준비하고요 꽃은 좀 그렇긴 한데 어쨌든 최대한 좋게 준비하려고 합니다 가르쳐 주셔서 고맙습니다 환대받는 것이 이렇게 따뜻하고 행복하다는 걸 가르쳐 주셔서 고맙고요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는 마음을 갖게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런 마음을 함께해 주신 우리 주님 예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마음에 동참해 주셔서 예수님의 동역자로서 저희를 환대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또 여러분들이 흘려보내 주신 이 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일을 시작하셨는지를 꼭 기억해 주시고 책에 기록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이 만나시면 천국에 가시면 11회 만나실 거잖아요 제가 먼저 얘기할 테니까 그때쯤에 꼭 기록해 보시면서 아, 니네들이 이렇게 했었지 너무 고마웠다라는 말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환대를 받아가지고서 그쪽에서 상급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저도 좀 상급을 좀 만들려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은 실수가 없으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을 지금 겪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곳이 그곳이 어디의 곳인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무 데도 괜찮아요 제가 믿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의 삶은 보배롭고 고귀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별거 아닌 것 같고 시원찮아 보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아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저희를 주님의 동욕자로 사용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은 고귀하고 값어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정말 세계 선교의 역사를 그을 수 있었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로 저는 이렇게 봅니다 바나바와 사우를 봅니다 좋은 리더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좋은 리더들 때문만이 아니라 그 좋은 리더들이 있어도 별로 소용이 없는 것은 그 좋은 리더들과 함께 힘을 합치자면 말짱황입니다 이분들은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은요 바나바와 사우를 가르침을 따라서 매일매일 성장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공부하고 그것을 삶에 실천하고 했던 것들이 곧 안디옥 교회에 큰 힘이 되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가끔 사모랑 같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희 교회가 라인에다가 교회 방을 만들고서 매일같이 교우들에게 성경을 읽고 체크인을 하러 갑니다 체크인이라는 것은 뭐냐면 오늘 어디 몇 장 몇 자리 읽었는지 올리라고 그러면 서로에게 격려가 되는 거예요 나도 까먹겠네 성경 읽어야지 이렇게 하는데 가끔 몇 명 안 올려요 특히 제일 안 올리는 게 그 교회 단임 목사입니다 핍박을 제일 많이 받아요 그 옆에 있는 사모가 원래 더 큰 자리잖아요 그래서 항상 핍박을 받아요 네가 먼저 본을 보여야지 교인들한테 먼저 알아가면 어떡하냐 하면서 그런데 이제 제 말씀은 뭐냐면 저는 읽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물론 저도 바빠요 아침 7시 반부터 시작해서 저녁 10시까지 눈꽃을 수 없이 바쁩니다 쉴 숨이 없어요 하필이면 교회에다가 학교까지 하고 거기다가 저녁 때 어줍지 않게 세미나까지 한다고 하니까 막 온라인에 오프라인에 정신없이 바빠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교우들이 보입니다 얼마나 바쁠까? 얼마나 피곤할까? 조금 쉬고 싶지는 않을까? 아 이번 주는 이 사람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싶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마음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을 이해하면서도 그러면서도 저희 교우들을 닥달합니다 그래도 하셔야 합니다 그래도 읽으셔야 합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교회로 부르시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한 영적 성장 프로그램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유로워서 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주님께 너무 많이 쓰여서 너무 정신이 없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성경 읽으셔야 되고요 성경 공부하셔야 되고 기도도 하셔야 되고 하십니다 그렇게 하시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교회를 여러분의 삶을 더 보배로운 더 멋진 모습으로 만들어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사는 곳곳에서 방콕이지만 다 다르지 않습니까 또 이곳저곳에 나라도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 사는 곳곳에서 어느 날 주님이 보시기에만 그리스도인이 아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은 좀 또라이 같아 아무래도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하는 소리를 꼭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삶을 선택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의롭다 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희들과 함께 당신이 하실 위대한 일을 하는 동역자로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때로 저희가 생각지 못했던 방법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놀라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주님, 주님이 저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개척해 나가는 것보다 더 좋습니다 계속해서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당신이 받으셔야 될 영광을 나눠주셔서 고맙습니다 주님, 저희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데 어떻게 저희에게 당신의 영광을 나눠주실 생각을 하셨습니까? 오늘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을 그래서 조금 더 열심히 하라 생각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또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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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